이 아이템이 오늘 준비가 되어있는 방송 중에 특가상품 전체 다 가죽으로 되어있는 앙브레 라인입니다. 저도 이 앙브레 라인 방송하고 너무 예뻐서 가방을 그 자리에서 2개를 다 샀어요. 제가 사치를 부린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안 샀어요. 가방은. 그 2가지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앙브레 가방은 장점이 뭐냐면 애트로의 페이질리 패턴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애트로의 고유 패턴이죠. 그런데 다양한 컬러가 아닌 지금 보시는 음각 양각 형태로 디자인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은은한 듯 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방 같은 경우 컬러가 하나 약간 핑크빛 들어가 있는 핑크베이지로 보시면 되는데 수납공간이 또 너무 좋아요. 앞쪽으로도 전면으로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앞뒤 구별 없어서 이 부분을 뒤로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애트로 로고 들어가 있는 손잡이로 지퍼가 되어있어요. 이 지퍼를 한번 쓱 열고 나면 안쪽에 자카드 안감 처리가 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켓 공간도 지퍼 포켓 보조 포켓 공간들이 다 섹션이 잘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물건을 골라서 수납하기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그리고 어깨끈을 또 키에 맞춰서 조절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숄더로 아니면 크로스백으로 연출하시기 좋죠. 이렇게 하시면 숄더백처럼 연출하시기 좋으실 거고 그리고 얘를 크로스백으로 연출하셔도 부담이 없으실 거고요. 키에 따라서 옷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 어깨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가방 사실 어깨끈 조절 가능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전체 다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앙브레 라인의 가방은 백화점 매장에서도 입구에 딱 전시가 될 정도로 정말 대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앙브레 백 방송 중에 특가인데 가격이 너무 좋죠. 방송 중에 특가는 거의 저희가 반값 정도는 내리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이 아이템이 백화점 가격 대비해서 방송에서 구입하시면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해 주시고요. 거의 반값에 가져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거의 반값에 명품 가방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시간 안에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반값 생각하시면 되는 방송 중에 특가 상품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앙브레 숄더백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이 컬러 숄더백인데 세 가지 컬러가 있어요. 고객님 너무 예쁘죠. 날씨 더워지니까 그냥 티셔츠 하나 화이트 블라우스 하나도 많이 입으시는데 이런 컬러가 포인트가 되어 드릴 거예요. 하나는 레드 컬러가 있습니다. 레드 컬러 가죽 어깨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오렌지 컬러 역시 가죽 어깨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핑크 컬러인데 핑크가 과하지 않고 너무 산뜻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안쪽의 컬러들은 모두 다 아이보리 컬러가 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컬러를 어깨끈을 살짝살짝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예쁘죠. 컬러 믹스 매치 조합이 굉장히 산뜻하게 이루어져 있는 컬러 숄더백입니다. 저희가 이 아이템을 정말 오랜만에 고객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템도 백화점에서는 세일을 안 하는 노세일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홈앤쇼핑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시고 저희 방송에서 홈쇼핑 방송으로 오면서 가격 한 번 또 떨어지죠. 그래서 10만 원 정도의 가격 할인이 오늘 주어지는 그런 혜택으로 아마 백화점에 보신 분들은 오늘 쇼핑을 하실 것 같고요. 컬러별로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레드 컬러, 오렌지, 핑크 어깨끈의 컬러만 고객님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가져가신 분들이 매진되기 전에 예쁜 컬러 마음에 드시는 컬러를 먼저 소장하실 수가 있겠네요.